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이수별입니다. 저는 수어를 사와하는 노인입니다. 노인들이 소위로 부모님을 주는 셈이 많으라 체가적으로 주는 셈으로 수어를 사와하고 있습니다. 통장 그리고 몸통 다 다양하게 서로 상관을 계속 보유하고 정말 노인만 뜻밖으로 표현하는 수어를 모아를 갖고 있습니다. 코로나 생명의 노인들이 사람들 대화 특험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. 눈 모양 안 보니까 대화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. 코로나 빨리 가려면 빨리 해결이 나면 노인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대화할 수 있게 좋은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 생명의 노인도 한 달 조금 하고 그리고 다행히 배울 수 있는 공학 만들고 싶은데요. 우리 모두 하나 더 함께 위험해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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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